밤새 폭포수를 맞는 것처럼 온몸이 더 싸고 싸 오직 물의 온도만으로 전신을 차갑게 쿨쉽 워터쿨 매트 얇아서 금세 더워지고 오래되면 냄새나는 매트 쩍쩍 달라붙고 차갑지도 않고 화학물질만 잔뜩 들어있는 매트 아닙니다 전기 없이 화학물질 없이 오직 물의 온도만으로 전신을 차갑게 물만 넣어주세요 드러눕는 순간 온몸의 열기를 순식간에 빼앗아 밤새 찬물을 끼얹은 것처럼 시원하게 무더위에 푹근 달아오른 온몸 누웠다 하면 물비랑 맞은 것처럼 시원하게 쏟아지는 땀 때문에 찝찝했던 몸도 눕는 순간 전신으로 퍼지는 냉기 비밀은 바로 물의 항상성 뜨거운 체온을 빠르게 흡수 차가운 냉기로 바꿔주고 다시 원래 온도로 돌아가려는 자연과학의 원리 홀이니까 홀이나 관절 무담 없이 밤새 편안하게 땀 많이 흘리시는 분들 끈적임 없이 밤새 시원하게 열대야에 잠 못드는 아이들 밤새 기분 좋게 편안하게 장기 요양하시는 분들도 항상 새 친구처럼 편안하고 기분 좋게 유해물질 불범출 테스트 완료 확인 안전은 기본 아이들 놀이방 매트로도 사용되는 편안한 재질 아이가 맘껏 뛰어도 절대 터지지 않는 강력한 내구성까지 믿을 수 있는 품질과 기술력 여기저기 여기저기 쑤시고 베기던 잠자리가 시원하고 상쾌하게 잠자리를 뒤바꾸는 일대 워터쿨 워터쿨 매트 첫째 시원한 잠자리 녹는 순간 피부 표면에 열을 빼앗아 밤새 찬물을 끼얹은 것처럼 시원하게 열나고 땀 찼던 피부도 말도 안되게 차갑게 헐겁게 달아올라 굽퐁거렸던 피부도 길꼬리 아릴만큼 시원하게 여기에 딱 누울 때 그때가 정말 행복합니다 둘째 편안한 잠자리 땀을 많이 흘리는 분들도 허리나 무릎이 안 좋은 분들도 오래 누워 계신 분들도 뚫림이나 폐김 걱정 없이 물 위에 떠 있는 것 같은 편안함 가벼움 더위를 무지하게 타는데 땀도 안 흘리고 정말 잘 잤습니다 셋째 안전한 잠자리 얇아서 금세 더워지고 오래되면 냄새나는 매트 쩍쩍 달라붙고 차갑지도 않고 화학 물질만 잔뜩 들어있는 매트 아닙니다 전기 없이 화학 물질 없이 오직 물의 온도만으로 전신을 차갑게 이제 물 매트가 대세죠 대세 녹는 순간 계곡 물 위에 떠 있는 것처럼 시원하면 기분 물이라 푹신푹신하니까 허리 관절 보담없이 편안하면서 위의 물질 걱정 없이 안전하게 더러워지면 물걸레로 쓱쓱 위생까지 꽉 잡은 워터쿨 매트 열대야까지 꽁꽁 얼려버릴 쿨심 워터쿨 매트 파격특가 39,800원 39,800원 워터쿨 매트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파격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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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격특!